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분의 영장발급 사유는 마치 여당 대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습니다. 지난 7월 17일 날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에게 영장이 발급되었을 때 이것이 부당성을 꼬집은 일부 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장 발부의 부당성에 대해서 7월 20일 공병호 tv는 이미 김동현 영장전담판사 차라리 정치해라 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불과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이란 것은 검시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검은 육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8월 5일 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는 한당 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공모관계였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을 공모관계로 엮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압수 핸드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할 정도로 만전을 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공모관계를 차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창에 공모관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기록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8월 5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은 이동재 전 기자를 무슨 사유로 구속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정거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검찰조차도 증명 못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단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그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알레진바와 같이 김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날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그런 발부 사유를 냈습니다. 무려 229자였습니다. 대다수의 구속영장 기각 및 발부 사유는 통상 30자를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얼토당토하지 않은 구속 사유를 구구절렬히 설명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200자가 넣는 구속 사유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동연 판사는 이런 재연 이유를 들어서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여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사팀은 이동재 전 기자 구속 이후에 초유의 검사 육탄전까지 발부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유심을 압수수색했는데도 별다른 공모 증거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동연 영장전담 판사를 이렇게 나무랍니다. 검찰 수사팀도 찾지 못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증거를 영장판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성급하고 정치적인 발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지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 고위직과 공무관계 내용을 발부 사유에 넣었어야 됐다. 검찰이 공소장에도 적지 못할 정도면 아예 증거가 없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법원 내부 내에서도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연 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정말 비판이 많습니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렇게 질타합니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영장 발부 사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한쪽을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영장판사가 이 사건을 검은유착 사건으로 이미 단정해버리고 그렇게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법원 전체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한 한마디로 흙탕물을 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끄럽고 항당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문가들의 비판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도 가혹합니다. 김동연 판사여 그들은 정의와 공평을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으로서 그런 영장을 발부했는가 아니면 권력이 가리키는 손짓을 쳐다보면서 출세라는 종의에 싸인했는가 부끄러운 법관이 되지 말지어다. 이 준수라는 분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판사들까지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지어 구속도 선거도 판가름하는 나라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진실이 알려진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시에 들통이 날 기획수사 냄새가 확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김동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는 그런 감이 전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준수 법치의 마지막 보류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출범했던 영어채널인 지오엔지콩TV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7일 날 방송됐던 자유를 향한 여정 트럼프 대통령 8월 1일입니다. 생명의 항해TV가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자유란 다른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유세계만이 백성과 민초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역사가 증명하기에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마치 공기와 물처럼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지켜주기를 바라죠. 흔히 무임성차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자유를 자신들의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 항상 그들은 복속을 강요하고 우리의 자유를 나의 자유를 자신들의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유로 부정선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권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주권 역시도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방송 공tv뿐만 아니고 또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과 또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